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정말 빡세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뿜뿜하게 되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요. 돈도 없고 그래서 어떤 아저씨랑 같이 밥을 먹는 알바 이걸 좀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나가면 맛있는 거 사주겠죠? 원제. 밥 같이 먹어주는 아르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제가요. 지금 자취를 하는 중이라 저녁에 밥을 먹는 것도 매번 문제고 요리를 못해서 거의 매번 사먹고 있는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또 번거롭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한 달 동안 저녁밥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20대 초반 여자분을 구한다는 글이 있길래 연락을 한번 해봤거든요. 상대는 30대 초반 남자인데 맨날 자기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 외로워서 뭐 밥 먹을 때 말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올렸대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조건은 주말 빼고 평일 5일이죠. 평일 매일 저녁에 한 시간씩 그냥 자기랑 같이 밥만 먹어주면 되는 거고 밥은 이 아저씨 본인이 하든 포장을 하든 배달을 하든 그게 아니면 밖에서 먹든 간에 자기가 다 알아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신에 저는 밥에 대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는 거고 그냥 약속 시간에 나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 저녁에 만나봤어요. 아 참고로 밥을 먹은 건 아니고 그냥 커피 사준다고 해서 나오라길래 그렇게 나가서 만났는데 보니까 되게 멀끔하고 직장도 괜찮은 것 같고 면허 좋고 친절하고 등등등 뭐 아무리 봐도 막 무섭고 이상한 사람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폰 번호 교환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일단 생각을 해보고 오늘 밤까지는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뭐 저만 괜찮다면 바로 내일부터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에? 잠깐만 뭐라고? 포장을 하든 배달을 하든 아니 밖에서 밥을 먹는 것도 굳이 싶은데 포장이나 배달을 하면 그거는 어디서 먹는 건데요? 아니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 아가씨 진짜 큰일 나겠네. 2번 야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너도 먹힐 것 같아. 조심해. 미친 너도 먹는데. 뭐 나도 이 말 생각은 했던가인데 그래도 말로 하긴 그래서 가만히 참고 있었더만 이렇게 대놓고 쓰는 사람이 있네. 3번 아니 너 그러다가 그 놈한테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그래? 어? 이 험악한 세상에 그저 겉모습 하나만 보고 사람이 괜찮다니 이게 말이야 똥이야. 4번 야 자기랑 밥 먹자고 광고 내는 놈이 너는 그게 그렇게 멀쩡해 보이디? 야 이거 세상 무서운 줄 하나도 모르네. 그래 처음 몇 번 정도는 매너있게 행동하겠지. 근데 이제 때가 됐다 싶으면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이러다가 술 먹이고 꽐라대거나 약 타거나 했다간 그냥 바로 갈 때까지 가지 않겠냐? 어? 영상 촬영이라도 하고 협박당하고 그렇게 해봐야 정신이 들 거야 어쩔 거야? 아니 그리고 말이야. 그런 거 다 떠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꼴랑 밥 해 먹는 게 귀찮고 힘들고 식비 많이 든다고 밥을 얻어 먹는 알바를 하겠다 이거냐 지금? 그냥 차라리 편의점 알바라도 해. 5번 뭐라고? 포장 배달? 아니 이건 어디서 먹는 건데? 야 너 이래놓고 꽁꽁꽁 신고당하고 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6번 그래 뭐 백번 양보해서 그런 알바 구할 수는 있다 치자. 근데 먹는 장소가 왜 하필 자기 집이야? 반드시 밖에서만 만나야 하고 그리고 딱 밥만 먹고 바로바로 헤어져야지. 어차피 늦었는데 영화 보고 갈래? 맥주 한 잔 할래? 너 와인 좋아하냐? 이러면서 꼬실 말이면 한두 가지냐고? 그리고 동성을 구해도 되는 건데 왜 하필 어린 여자야? 어? 그 썩어빠진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데 넌 이게 안 보인다고? 세상에 큰일이다. 잘들어 쓴이 너 반찬된 거야. 7번 일단 남자도 미쳤지만 얘도 결코 정상은 아니에요. 헐 8번 아니 근데 글쓴이 진짜 성인 맞아? 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전혀 못하는 거요? 그게 바로 이런 애들이 맨날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기어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뭐. 끌 끌 끌 끌 9번 아니 도대체가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구인글에 연락을 하냐? 아 지능 무슨 일이고? 네 됐걸 아마 그 롤린 놈도 깜짝 놀랐을 거야. 끌 끌 끌 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가지고 온 건데 아 뭔가 이거는 조금 썸짓해요. 봅시다. 원제 남자와 단둘이 차에 있을 때 도망갈 수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글쌰요. 그러니까 제가요. 전 남친에게 전 남친에게 받을 물건이 하나 좀 있는데요. 그냥 택배로 보내달라니까 반드시 만나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사람 많은 카페 같은 데서 받겠다 했더니 자꾸만 밥 한 끼만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 제가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다툼이 생길 경우 남자가 차 문을 잠그고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뭐 차가 신호대기 같은 거 할 때 잠시 정차했을 때 여자인 제가 차 문을 열고 도망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자가 한 손으로 옷을 잡으면 이거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 이것도 가능할까요? 참고로 남자는 키가 180 초반이고 110을 입는 그런 큰 체격이고요. 저는 그냥 보통 체격이에요. 어떤가요? 도망이 불가능할까요? 뭐 느리게 달릴 땐 뛰어내려도 안 다칠까요? 가족은 없어요. 남자 힘이 세지만 핸들을 잡고 있을 텐데 나머지 한 손으로 제 겉옷을 강하게 붙잡으면 이거 뿌리치고 나가는 거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그래서 그 돌려받을 물건이라는 게 쓴이 본인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2번 아니 달리는 차에서 도망칠 각오까지 하면서 받을 그 물건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참 궁금합니다. 뭔데? 영화 찍게요? 3번 아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차를 같이 탈 게 또 뭐야? 뭐야? 뭐 도시락 싸와가지고 밥을 차 안에서 먹나? 그냥 각자 이동하고 번화가 식당에서 만나면 안 되나? 어? 그리고 그게 무슨 물건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아예 받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4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냥 차단하고 안 만나는 게 보통이고 정상 아닌가? 뭔데? 뭐 말 못할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아니면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뭐야?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에 글을 쓸 게 아니라 네 주변에 도움을 청해 이 빡대가리야 에이그 5번 잠깐만 이거 여친이 아니고 전남친 본인이 쓴 거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전여친이 도망을 갈 수 있나 없나?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 같은데 말이지 여자가 썼다기엔 너무 그리 차분하고 또 보통 그런 생각이 들면 애초에 절대 만나려 하지도 않거든요 누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겠냐고 나 같으면 아예 안 만나는데 6번 마지막으로 커피랑 밥 한 끼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다시는 만나도 소리 안 할 테니까 어? 한 번만 보자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이란 말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목숨 잃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라고요 7번 야 이 새끼야 솔직히 물어라 너 남자지? 뭔 범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처럼 질문을 하냐 사람 기분 쎄하게 됐을까요? 이건 남자가 자기 입장에서 글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 뉘앙스랑 질문의 디테일이 너무 이상해 수상하다고 8번 아니 이딴 생각을 하면서 뭐 타로 만나겠다고 하는 거야? 어? 뭐 지난주 로또 1등 단첨된 용지라도 받으러 가냐? 그럼 인정할게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말지 참 이해가 안 되네 9번 중간에 개뜬금없이 가족이 없다는 말 보고 이거 혹시 남자 본인이 쓴 건가 싶었는데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우씨 소름돋아 내 댓글 전 남친 맞을 거예요 가족이 없다라는 말이 호로로 들리는데 뭐 끌 끌 끌 끌 그렇죠 뜬금없이 가족은 없다 이 말을 왜 썼을까? 그죠? 두번째 사연은 남자가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런 수상한 느낌이 오죠 첫번째는 첫번째는 뭘까요? 아니 돈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혹한 거면은 그래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돈도 안 주고 그냥 밥만 주는 건데 이야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감사합니다